리스트 워 랜덤 로커댄스 음악! 주세요! 어허허허 처음 웃더라 어허허허 처음 웃더라 참았어 참았어 왜이래? 아프지 않아서 꽃을 생각하지 않아 어렸다리 오늘 꿈에서 널 어렸다리 오늘 꿈에서 너라도 널 세상 끝에서 너라도 널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다면 내일이 없어도 난 괜찮아 이리저리 또 헬메이고 널 찾아 너를 찾아서 뛰어봐도 내 방안 아프지 않아서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할 지 썩! 할 지 썩! 너를 찾고 빛난다 너를 찾고 빛난다 자야 이제 자야 이제 자야 이제 자야 이제 옵니다 자 벤 한 번 받았습니다 벤 한 번 받았습니다 걱정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거 너무 했다 아 이거 너무 있네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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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거야? 끝난 거야? 2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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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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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랜 민기 화 참았어 아로우 화 참았어 우리 어디 갔어? 2절 아니야? 2절인지 1절인지 어떻게 알아? 1절이지 미안해 진짜 2절인지 1절인지 어떻게 알아 이건 그럼 2절일 때와 1절일 때 모두가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건 확실한 건 랜은 누가 봐도 모르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솔직히 민기 에어 웰류의 아래요 파트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이렇게 모이는 동산 모이는 데 혼자 못 모아서 저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안무가 모일 때 어어어 이렇게 보여요? 황급하게 신기하네 한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오 배꼬 또 땀 난다 좋아 오 배꼬 또 땀 난다 좋아 배꼬 또 땀 난다 좋아 너무 멋있어요 땀을 좀 모아서 땀을 좀 모아서 팔까봐 배꼬 앤 가바나로 배꼬 앤 가바나로 자 갑니다 음악 안 틀린 척 해 음악 안 틀린 척 해 안 틀린 척 해 아 잠시만요 배꼬 씨 안 틀렸어요 안 틀린 척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틀린 척 했는데 우리가 못 찾아내면 인정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면 저는 숏잼에서 몇 개 박아가지고 김신영의 눈을 속이면 인정 여왕님이 너무 빡 좀 빡빡한 여왕 아니에요? 빡빡한 여왕 네 좀 빡빡해요 진짜 빡빡해요 빡빡한 여왕이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일단 일단 저기야 저기 아 여기야? 아 여기 자신이 없죠 아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훨씬 가요? 이렇게 갑니까? 좀 바꿔도 돼요 확실해요? 기회 드려요 날 믿어봐 아 이렇게 합니까? 네 가겠습니다 롤콧 댄스 최초로 음악을 예측하고 미리 썼어요 음악을 예측하는 자 랜덤 롤콧 댄스 음악 진짜 이렇게 가요? 네 네 할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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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주세요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프지 않나 아유 뇌 으하 아니오네 으하 한 번만 넘어가야겠다. 한 번만 더. 좋았다. 좋았다. ases 됐다. 제발. 진짜 웃다, 웃어.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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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 있는거야 서 있는거야 서 서 가만히 서 있어 서 있는거야 서 있는거야 서 서 가만히 서 있어 하하하하 Zach 우왕 hex 우왕 hex 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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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래 맞아요. 다 such! 좋겠어요! 잘해볼 수 있을지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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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렇게? 응. 나 왜 이렇게? 나 왜 이렇게? 아 진짜! 너무 웃기다 아니 지금 렌은 가려고 했는데 서서 너무 웃겨 헷갈렸어 솔직히 솔직히 어려운 거야